이미 시작됐어요 60년이 넘어서 중학교의 동생들도 이렇게 일어나서 1년에 먹는거죠 45년 정도 됐어요 오늘 크마는 크마 크마? 나가나가 먹을거지 못할거지 못할거지 그니까 저기 노래 부르시는 분이 조상님을 부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 아까 오면서 야 이건 진짜 찍었어야 했는데 너무 얘기가 슬퍼 아까 야 미쳤다 여러분 저 급하게 지금 오프닝 따고 있는데 이미 시작됐어요 얼마전에 와다상이라고 제가 공사활동하는 곳에 존해빵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오늘 비비큐 파티하는데 올래? 해가지고 저를 꼬셨어요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 안에서 비비큐 파티 하고 있거든요 먹는중에 나와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건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왔거든요 여기서 와가지고 들어갔거든 들어가니까 짜잔 이렇게 파티 파티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런 느낌입니다 짜잔 완전 홈파티 시골세트 홈파티 너무 좋아 이런거 너무 좋아요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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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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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 이거 부동 이거 토마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일도 있고 파일도 있고 날리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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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세계에 한십 아니 아니 저는 그냥 그릇을 준비해 주세요 그릇을 준비해 주세요 焼솥 지금 시작하네 약이소바도 받아서 저는 한국에서 이릇을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그릇을 먹었어요 여자가 웃을때는 이릇을 먹었어요 응, 고맙고 싶어요 이릇을 먹으면 이릇을 먹었어요 여러분, 개고기 먹은 적 있나요? 난 있거든요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결국에는 모르고 먹으면 약 없는데 알고 먹으면 약간 찝찝하긴 찝찝한 그런 느낌입니다 맛있긴 한데 인식이 있으니까 되게 대단 찝찝해 완전 그랬어요 아유가 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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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마 지금 크마肉 끓고 있어요 에? 저, 저, 에? 크마? 에? 실례합니다 income 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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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건? 이건 이건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이 녀석은 한국에서 먹을 수 있나요? 이 녀석은 한국에서 먹을 수 있겠죠 먹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먹을 수 없죠 와,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렇게 이 녀석이 이렇게 맛있다 이 녀석의 녀석 이 녀석은 2대가 거의 맛있다 오오 와, 봤어요! 봤어요! 와, 대박이에요 뇌페이지 고기와 야키소바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너무 너무 미쳤다 야, 이 근처에서 잡은 곰이라고 와... 와... 와, 지금 이런 느낌으로 파티 파티하고 있거든요 야키 오니기리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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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왔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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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세이전오타쿠 죽을래 누군가가 죽을래 각진 세이전 역시 뭔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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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기 잡사 와 비찍다 온통 탕후라 온통 탕후라 오뎅의 맞이 바퀴 고기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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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왠지 아니 두번째 너무 맛있어 뭔가 어디서 구매했어 한국에서 이용하셨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게 뭐지? 이거 여기에서 우리나라 컨비에서 본 그런 애인데 이게 뭐지? 오 맛있겠다 오 일단 전 비울을 먹겠습니다 맥주 아 프랑스다. 그럼... 와우 нормально 안파 여름? عت ifhoe olsунд péiro 네 네 잠시만요 지금 열어버린다 제주 제주인데 뭐였지? 제주 아, 그가 골반 그가 흐유소는 흐유소는 다른 곳이 다른 곳이 다르긴 한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인천이다 인천 서울 서울 몇 번 정도 갔을 때? 서울 아니,數에 数에 끌리네 많은 친구들 한국에서 와인 와인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서 불빛 보이시죠? 저기서 지금 봉오돌이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몰랐는데 봉오돌이라는 게 우리나라 제사처럼 절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의식을 하잖아요 봉오돌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전 몰랐거든요 지금 저 앞에서 봉오돌이 하고 있습니다 오다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오돌이 그러니까 저기 노래 부르시는 분이 조상님을 부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노래에 맞춰가지고 춤추면서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지금 제가 담고 있는데 나 아까 오면서 야 이건 진짜 찍었어야 했는데 너무 얘기가 슬퍼 아까 비비큐 같이 먹었었다 해서 먹고 이제 일로 오는데 오면서 이제 자기도 이 학교를 나왔는데 나이가 62, 64 그 정도 이제 60을 넘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초, 중,도 같이 나왔대요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나오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두 명씩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분들을 이제 추억하면서 같은 초등학교, 이오다 초등학교에 다녔으니까 뭐 운동장을 달렸던 기억이나 수업받았던 기억을 이제 되새기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돌아가신 동급생 분을 부르는,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춤을 추면서 이렇게 같이 논다는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내 입이 아니라 그 분의 이제 목소리로 내가 녹음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긴 한데 암튼 나 처음에 그냥 공우돌이 그냥 뭐 일본 추석 때 단순히 이렇게 춤추는 이벤트겠거니?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 분 말 들으니까 좀 슬퍼 그 대상을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반 클래스 친구였으니까 도쿄대에 나온 의사 선생님인데 반경색 갑자기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이라던가 이제 와더상을 좋아한 이제 와더상을 좋아한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 여자분도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춤을 추면서 만나면서 기리는 거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노래에 맞춰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소중한 그런 사람들을 지금 기리는 거야 기리면서 만나고 같이 놀고 있는 중이에요 누군가의 아버지나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빙글빙글 점점 절정을 향해 지닫는 그냥 이렇게 세팅하자 천ey는 変わらない思いの名本に夏ばかり さあ次のお盆にもまたやりましょうや はい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はい本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すぐに抽選ね抽選を行いますので はい座っていただくなりその場でお待ちいただくなり 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22番22番です 数字が 지금 교품 추천 번호や 続きまして34番です 34番 そして3番です 你もいろいろ375番です カリブーム375番です 高分水です ごめんまして3番に落ちてくる 最後の3番は3番になった7番です あっは3番です 33番です 감사합니다.